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^^ 레몬맛 계란 너무 맛있어 오징어 치즈소스 치즈소스 팽이버섯 다시 드세요 뱃음 초콜릿 초콜릿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젓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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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했던 구멍을 찢어 먹으면 넉넉히 먹지않고 맛있음 저희는 언어구이유로 만들었어요 치즈볼 치즈퍼도 넣어져서 쫀득한 것 같아요 쭈쭈쭈쭈 당황하고 맛있더라고요 치즈퍼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퍼도 넣어도 맛있어요 치즈퍼도 넣은것 같아요 치즈퍼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퍼도 넣어서 먹어볼게요 바삭바삭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매콤한 시간 오징어 오븐이빵 너무 맛있다 매운맛 한입 마지막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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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시고, 영상도like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!